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신앙생활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어머니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루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민족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특별한지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내가 보이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딱 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것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것은 갑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특별한 이유고 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그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의 과정을 모두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제 만났던 하나님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오랫동안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자랑하십시오 내가 어제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어제 이렇게 꿈을 꿨는데 내가 어제 이렇게 바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나에게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주시더라 오늘 간증하십시오 20년 전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오늘 어제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날 하나님 내일 만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사십시오 꿈이 있는 한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 젊은입니다 다시 심장이 뛰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을 다시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살 드셨죠? 저도 며칠 전에 한 살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리학적 나이가 우리의 꿈과 인생을 자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 다 또다시 꿈을 꾸십시오 올해가 벌써 간내가 아닙니다 올해가 아직 4개월이 남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 마지막 나은 가을과 겨울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2023년에 만난 하나님을 내년에 자랑하십시오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또다시 올해 가을에 올 한 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긴밀한 관계, 연합하는 관계,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리에 앞장서고 복되고 귀한 헌신이 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